안녕하세요 최샘의 농업톡톡의 최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샤인이 해마다 맛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유럽종 포도가 물관이 넓어서 고온기에 불리한 특성, 저장양분과 뿌리의 중요성 등이었습니다 영상을 올리고 불현된 생각이 난 것이 있습니다 2016년도 사람들이 이제 샤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던 때인데요 저도 그때가 샤인이 시작이었고 교육도 많이 다녔었습니다 상주에 일본인 초청 교육이 있어서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내용에 샤인이 수세가 강하고 7년쯤 되면 맛이 없는 포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억이 났어요 그때 그 내용이 되게 내리에 꽂혀서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다행히 사진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더라고요 아마 우리는 일본보다 더 수세를 강하게 가져가고 결실 연령이 빠르고 착가량도 많으니까 7년이 아니라 5년쯤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작하는 분이라도 처음부터 샤인을 유럽종 포도에 맞는 환경으로 좀 맞춰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은 샤인머스캣스의 입인 뿌리가 발생되기 위한 조건 그리고 양수분을 어떻게 흡수하는지와 증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언제 물을 주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서 대부분의 양수분을 흡수를 하고 또 잎으로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잎으로 양분을 주는 것을 연면십이라고 합니다 연면십이는 다음에 따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뿌리를 통한 양수분 흡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뿌리가 양수분을 많이 흡수하려면 뿌리량이 많아야겠죠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잎뿌리는 산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둑을 만드는 것이 좋다 했습니다 대부분의 양수분은 잎뿌리의 뿌리털로 흡수합니다 뿌리는 뿌리털을 많이 발생시켜서 토양과 닿는 면적을 최대한 늘릴 때에 양수분 흡수가 많아집니다 아무리 맛있는 양분을 많이 주어도 먹을 수 있는 잎, 뿌리가 있어야지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이 되면 뿌리와 뿌리털을 부지런히 만들어야 됩니다 뿌리량은 적은데 양수분을 많이 주면 흡수되지 못하는 양분들이 땅속에 그대로 남아서 쌓이게 됩니다 토양 검정 결과 EC, 즉 전기전도도가 토양 속에 있는 비로분의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치가 높으면 양수분 흡수장애, 양분간의 기량작용 등의 염류장애를 일으킵니다 또 그것이 지하수까지 내려가가지고 지하수도 오염이 됩니다 시설하우스뿐만 아니라 요즘은 노지 비가림에서도 염류가 높은 토양들이 꽤 나옵니다 이제는 양분을 좀 줄이고 뿌리량을 늘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뿌리가 잘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첫째가 산소입니다 토양 내에는 물과 공기가 들어가는 구멍 공극이 있는데요 공극에 수분이 차면 가습이 되고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산소가 부족하면은 뿌리와 토양 내 미생물들은 호흡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산소가 있어야지 기존의 뿌리도 호흡을 하고 또 새뿌리도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면 갈수록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평면 재배에서 잔뿌리는 공기가 유통되는 10cm에서 20cm 내에 있는 것입니다 과습 조건에서는 결국 새뿌리 발생도 힘들고 있던 뿌리도 죽을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새뿌리는 발생이 되었다가 또 산소가 부족하면 몇 시간 안에 죽기도 합니다 뿌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주 큰 손해입니다 양수분 흡수에 잎이 적어지고 또 뿌리를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강압성으로 만들어 놓은 당을 소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뿌리가 죽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뿌리가 산소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식물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면 식물 생장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또 토양 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미생물들이 유기물과 토양 염류를 분해하고 내어 놓는 이산화탄소, 메탄가스 등 각종 가스가 배출이 안되고 산소가 부족하여서 미생물의 생장에도 좋지 못하고 결국 양수분 흡수가 감태됩니다 어린 묘목의 경우 수분이 없어서도 안되겠지만 과습에 더욱 치약하기 때문에 뿌리가 죽어서 결국 나무가 죽는 일이 허다히 발생이 됩니다 발근제가 뿌리 발생에 도움은 줄 수 있겠지만 산소가 없는 과습상태에서 발근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숨 쉬는 것이 먼저입니다 샤인을 키울 때 대부분 농가가 필요량 이상으로 양수분을 공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양수분이 넘칠 때 나무의 뿌리는 절대 발달하지 않습니다 뿌리량이 적은 경우 건조와 습이 반복되기 쉽게 되고 지상부에 양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결국 과실의 품질이 저하됩니다 다음 뿌리의 수분 흡수, 생장, 밝은, 미생물의 활동은 토양 온도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샤인 머스켓의 뿌리의 활동 개시는 10도 전후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적의 온도는 25도에서 30도고 40도 이상 지나치게 높이 올라가면 뿌리 발생을 저해하고 가호호흡으로 인해서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여름 지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시설하우스 가온재배를 하실 때 초기 전엽기에 시설 내 온도는 난방장치를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뿌리가 있는 지온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상부는 잎이 낮지만 지하부의 뿌리는 낮은 지온으로 활동을 하지 않아서 생육의 밸런스가 맞지 않아서 잎의 이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온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환경을 맞춰주는 것인데 위아래 같이 맞춰주어야지 밸런스가 맞겠죠 지상부가 올라가는 만큼 지하도도 같이 올라가야 합니다 따라서 지상부 가온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지온을 어찌 올려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추결 물주머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주머니 사용 시 황산통을 한 스푼 정도 넣어서 사용하면 이끼가 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결 물주머니는 밑쪽 반은 검은색, 위쪽 반은 투명한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위쪽 반으로 빛을 투과하고 밑쪽 검은색이 열을 흡수하여서 장시간 토양 쪽으로 열을 공급해주기 때문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새 뿌리 발생 시기는 전역기에서 개화 전후까지가 최대입니다 그런데 일찍 가온을 하여서 생육 시기를 당기는 경우 가온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키우는 경우보다 뿌리 발달이 좋지 않게 됩니다 또한 지온이 오른 후에 이 시기에 많은 양수분은 세력을 강하게 하여서 아껴 써야 할 저장량분 소비도 빠르게 되고 신초 절간이 길어지고 큰잎을 만들고 토양 산소 부족으로 새 뿌리 발생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양수분을 절제하여서 신초를 천천히 키우고 새 뿌리가 잘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지 열매가 달린 후에 양수분 공급이 원활할 수 있습니다 가온 시설하우스에서 봄뿌리 발생이 저조한 경우 창립 후부터 수분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시드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작물이 과일이 달리고 나고 수확을 할 때까지는 거의 뿌리 발달은 못합니다 수확 후부터 뿌리가 또다시 발달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만약 수확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뿌리 발달은 손해입니다 다음은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방법은 증산에 의한 힘과 뿌리압에 의한 힘으로 양수분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산은 뿌리로부터 흡수한 수분을 잎의 기공을 통해서 내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낮에 광합성을 하게 되면 기공의 공변세포의 팽합이 높아져서 기공이 열리게 되는데 열린 기공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흡수한 수분의 90%가 증산에 이용됩니다 식물체는 이 증산을 통해서 체온을 유지합니다 한여름에 증산이 활발한 잎과 그렇지 못한 잎의 온도는 2,3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증산이 잘 이루어지면 강합성도 잘 됩니다 그런데 고온기에 증산이 활발한 한낮에 수분 공급이 안되면 잎은 잎의 수분을 맺히지 않기 위해서 기공을 닫게 되고 그것이 유지되기 힘들면 잎이 타버리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무지하게 더울 때 우리는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수분 부족인 경우에 탈수로 또 쓰러지게 됩니다 결국 여름철 일소피에는 잎이 필요로 하는 만큼 뿌리가 공급을 못해주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축가도 같은 이유입니다 수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 나무가 필요한 만큼의 수분이 공급이 안되기 때문에 수분이 많은 열매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물을 안 주워서 수분 공급이 부족할까요? 토양 내에 수분이 부족한 경우보다 수분은 있는데 그것을 빨아 올릴 수 있는 뿌리가 부족하여서 공급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잎이 타니까 물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양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가는 뿌리량도 적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세르기센 샤인머스켓을 크게 키웠으니 물관이 넓어서 기포 발생도 많이 생기고 물이 자꾸 끊겨서 필요한 만큼 많이 빨아 올라가지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은 많이 주는데 올라가는 것은 적고 토양 수분은 많이 남아 돌아서 가습하게 되고 가습하니 토양 산소 부족으로 뿌리 호흡이 안 좋아지니 악순환이 되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잎은 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양분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니 생산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비료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농사가 어려울 일이 하나도 없겠죠 샤인 재배하시는 분들이 일소피에 축가가 참 많습니다 샤인머스켓의 나무 특성을 잘 알고 재배하셔야겠습니다 다음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원리입니다 양수분은 대부분 뿌리털에서 삼토압 원리로 흡수됩니다 뿌리 세포는 반투성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반투성막은 물이나 작은 이온 상태의 물질만 통과할 수 있는 막입니다 비료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물에 녹으면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누어져서 작은 이온 상태로 되어야지 뿌리로 흡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항산고토 비료를 주면 뿌리가 항산고토를 그대로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물에 녹아서 항산과 고토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종종 뿌리가 흡수하기를 기대하면서 설탕을 간주하시는 분들 계시죠 뿌리 세포는 작은 것만 통과합니다 설탕은 물에 녹아도 너무 큰 물질이라서 뿌리 세포의 반토막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설탕을 간주하시면 누가 먹겠습니까 미생물들이 먹겠죠 참고하시고요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 삼토압 원리는 농도차에 의한 흡수 원리입니다 뿌리 세포의 반토성막 사이에서 물질의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뿌리 속에는 양분들이 있는데요 뿌리의 농도가 토양의 농도보다 높을 때 삼토압 원리로 양수분이 흡수되는 것입니다 삼토압 원리를 생활 속에서 말씀드리면 배추를 절일 때 배추의 수분을 빼기 위해서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죠 소금물의 농도가 높으면 배추 속이 농도가 낮아서 물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거꾸로 시들한 배추를 맹물에다가 담그면 맹물의 농도가 배추보다 낮으니까 물이 배추 속으로 들어가서 배추가 팽팽해지겠죠 그런 원리로 뿌리가 양수분을 흡수하는데요 그러면 양수분의 흡수가 원활하려면 토양 속의 농도가 낮아야 되겠죠 낮은 데에서 높은 쪽으로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토양이 비료와 태비로 염류가 많이 쌓여 있으면 토양 내 농도가 뿌리보다 높아져서 거꾸로 뿌리의 수분이 농도가 높은 토양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것을 엽삼투라고 하고 염류장애입니다 이런 경우에 염농도의 정도에 따라서 수분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실내로 포도원을 개원하면서 심고 나면 토양 속에 넣어주기 힘들다고 엄청나게 많은 양의 태비를 넣고 묘목을 심은 현장 사례가 있는데요 뿌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서 결국 보도밭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그 토양에서는 나무가 뿌리가 뻗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비를 안 넣었으면 적어도 나무가 죽는 일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결론은 토양 속에 비료 농도가 뿌리 농도보다 낮아야지 양수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년 많은 비료로 토양 내 염분이 쌓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렇게 프리터를 통해서 들어간 양분과 수분은 물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잎에서 땡기는 힘 증산과 뿌리의 삼투압에 의해서 양수분이 흡수되는데요 그런데 증산은 햇빛이 있을 때에만 일어나고 뿌리의 삼투압에 의한 흡수는 하루 종일 일어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아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물 주는 시간입니다 농장주님들한테 물을 언제 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면 오전, 오후, 저녁 모르겠다 다 나옵니다 고품질 포도 재배의 핵심은 햇빛 그러니까 저장 양분을 만드는 거죠 그것을 제외하면 물관리입니다 농사가 잘 되는 데에는 햇빛이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요 그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중요한 것이 물관리입니다 낮 동안은 증산의 힘으로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를 하고 흡수한 물의 90%가 빠져나가고 광합성을 하고 포도당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밤에는 증산을 못하죠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적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낮에 물을 못 줬다고 내가 목표로 하는 물 주는 양을 저녁이나 밤에 주면 어떻게 될까요? 뿌리의 삼투압으로 흡수한 물은 기공을 통해서 배출이 안 되니까 잎의 테두리의 수공으로 일부 빠지거나 열매로 가게 되어서 열과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더 문제는 주는 물이 나무로 통해서 배출을 양이 적으니까 토양은 과습하게 됩니다 과습하면 뿌리와 미생물의 호흡에 문제가 생기겠죠 식물의 호흡도 아주 중요합니다 식물의 모든 세포는 호흡을 합니다 광합성은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당분과 산소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호흡은 광합성과 정반대입니다 호흡은 산소를 마시고 광합성으로 만들어 놓은 양분, 포도당을 분해해서 식물의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호흡이 단순히 숨을 쉰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뿌리도 당연히 호흡을 합니다 산소호흡을 할 때 에너지를 만드는데 과습으로 산소호흡이 어려워지면 에너지도 못 만들고 뿌리도 죽게 되고 그로 인한 저장양분 소비도 많게 됩니다 토양내 수분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 직장을 다니면서 샤인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녁에 간수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 물주는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녁이 아니라도 흐린 날 물을 주면 같은 이유로 토양환경에 분리하겠습니다 따라서 맑은 날 오전에 수푼이 배출되는 광합성과 증상이 일어날 때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 입에 이슬이 마르고 여본도가 올라가야지 광합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가 뜨고 봄에는 9시에서 한 10시 사이 그리고 여름에는 기온이 빨리 오르기 때문에 좀 일찍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광합성의 70%가 오전 중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오전볕이 중요하고 물주기도 오전이 좋습니다 오늘은 뿌리의 생장 양수분 흡수의 원리 증산 호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요 어려우셨을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왜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식물의 생리를 모르고는 내 밭에서 일어나는 생리장애의 원인을 내가 찾을 수가 없겠더라구요 재배 기술은 식물 생리를 기반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루하셨을지 모르지만 꼭 한번은 들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내용이 좀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반응이 좋으면은 다음품 만들 때 정말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이제 2021년도도 끝이 보입니다 올 한해도 농사 지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늘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최샘의 농후톡톡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 오늘도 최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